안녕하세요 말을 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주는 앱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푸른 초원 하늘 구름 이런 멋진 그림을 그려져 이렇게 말을 그려면은 이와 같은 사진을 만들어 줍니다 이와 같이 말을 하면은 글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잠시 제가 만든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구름, 글판 이런 것을 말해서 만든 겁니다 다음 이것도 말을 해서 푸른 초원에 꽃이 있고 구름이 둥둥 떠 있는 하늘 이런 그림을 그려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바닷가의 두 연인을 그려져 하면 이와 같이 그려줍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가지 말로 하면은 글자를 넣으면은 이와 같은 사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그와 같이 말을 하든지 혹은 글자를 넣으면 그림을 그려주는 앱을 설치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 로 갑니다 플레이스토어 를 터치한 다음에 상단에서 상단에 검색창을 터치해서 한글로 written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written 이렇게 입력해요 그리고 자판계의 돋보기를 터치합니다 돋보기를 딱 터치하면요 바로 이 앱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written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 아이콘을 잘 주목하세요 이 앱의 아이콘은 이와 같이 빨간 바탕에 W자 있고 점이 있습니다 이걸 설치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열기가 떠있습니다 열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앱을 설치해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가입을 할 때는 가능한 gmail 로 가입하세요 그리고 나서 가입을 해서 이것을 엽니다 자 지금부터 열어 보겠습니다 리턴을 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턴에 가입을 하면은 보통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가입이 끝나면은 여기에서 하단에 채팅이라고 있죠 채팅을 해서 말로 해서 뭐 물어보면은 말이죠 물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k-pop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해줍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챗 gpt 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진을 그림을 그리게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아래쪽에 채팅이라고 있죠 자 여기 아래쪽에 채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채팅이라고 나와있어요 여기 채팅 이것을 처치합니다 지금부터 말을 하면은 글자를 넣으면은 사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에요 자 이 채팅을 처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상단에 요거 잘 보세요 상단에 보면 새 채팅이 나와 있구요 요 말풍선에 더하기가 있죠 이것을 터치하세요 이것을 터치하면요 터치하면 화면에 이렇게 나오면서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AI 검색이 있고 그 다음에 비활성화된 GPT4가 있고 AI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왼쪽으로 살짝 밀어보겠어요 위로 보면은 여기에 AI 이미지 아까 하고 그 다음에 GPT3.5가 있고 그 다음에 8M2가 있어요 여기 AI 이미지 하고 8LM2 이것이 두 개가 말을 하면 글자를 넣으면 사진을 그려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처음에 먼저 이거 AI 이미지 터치해서 작업을 한번 해 보겠어요 AI 이미지 터치합니다 펼치하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이런 걸 그려볼 수 있다 해 놓고 그려져 끝에 보면 천억짜리 케이크 그려져 생글라스는 강아지 그려져 그 다음에 저렴한 떡이 그려져 이렇게 해 놨죠 이것이 끝에다 그려져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말을 일단 한 글자를 입력해 보겠어요 글자를 입력해서 이 아랫부분이 있죠 이걸 터치해서 글자를 입력합니다 툭 터치했어요 저는 이렇게 해 보겠어요 바닷가 이렇게 바닷가 다음에 산책하는 바닷가에서 산책하는 두 연인 두 연인 두 연인 그려져 이렇게 해 보겠어요 두 연인 연인을 그려져 이렇게 수술적으로 해도 됩니다 연인을 그려져 그려져 끝에 그려져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여기 엔터 아이콘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하고요 그림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바닷가를 거니는 두 연인의 사진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자 이 사진을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걸 하나 해 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에는요 이렇게 이제는요 말로 제가 해 보겠어요 여기에 자기 스마트폰에 마이크 있죠 마이크를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마이크 아래쪽에 여기 있어요 아래쪽에 제일 밑에 아래쪽에 있는데 이것을 터치하겠어요 터치해서 넓은 아 지금 잘못됐네요 다시요 마이크 터치해서 넓은 푸른 초원 하늘 구름 그리고 사람 그려져 그려져 잘못해 그려져 이렇게 하고서 여기 엔터를 칩니다 엔터를 딱 치면요 네 내용을 확인했어요 나오면서 잠시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죠 자 이와 같이 아주 멋진 이 사진을 그려주셨습니다 요거 좀 터치하겠어요 대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다운 받으려면요 밑에 다운로드가 있고 고화질 다운로드를 하려면 이걸 터치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고화질 터치해서 고화질 다운로드 터치해서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써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뒤로 가기 합니다 뒤로 가기 하고 다음에는 다른걸 한번 해보겠어요 영어로 한번 해보겠어요 영어도 다 잘 먹힙니다 바닷가를 거리는 두 연인을 그리죠 이렇게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바꾸고 그려지는 영어는 드로죠 드로 투 러블리즈 러블리즈 연인이죠 그 다음에 산책하는 스트로링 스트로링 바닷가에서 바닷가는 시사이드죠 s-c-a-s-i-d 이렇게 이렇게 드로 툴러블리즈 스트로링 스트로링 시사이드 이렇게 영어로 넣으세요 영어로 넣으면 더 잘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엔트로 칩니다 툭 치면 내용 요청 내용을 확인했어요 하고 자 이거 보세요 밑에 보죠 이렇게 오류가 났네요 일시적인 오류로 요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했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엔트로 엔트로 툭 쳤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오류가 날지 제대로 될지 자 집에는 제대로 됐네요 바닷가를 거니는 두 연인의 사진이 여기 뜬죠 이걸 다운받으려면 툭 쳐서 여기에 고화질 다운로드를 다운로드를 하면 됩니다 고화질 다운로드를 다운로드를 하겠어요 그리고 다운로드를 한다면 다시 더 하려면 뒤로 가기로 합니다 뒤로 가기로 합니다 뒤로 가기로 해서 다시 또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터치해서 글자를 입력하든지 혹은 마이크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이상 리턴 이란 앱으로 말을 넣어서 사진을 만드는 고화질 사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ductions 눈방 쉬 Africa 됐고 objective